음악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행을 함께하는 탑뱅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협은행의 면접의 특색을 먼저 함께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단 면접이다 아니면 심층 면접이다 토이 면접이다 PT 면접이다 면접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군에 따라서 그 면접 절차들을 진행하게 될 텐데 그에 앞서서 큰 틀에서 농협은행이 뭘 보고 싶어 하는지를 한번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자소서를 쓸 때도 그렇고요 논술을 볼 때 필기시험을 볼 때 그리고 이제 면접을 가는 지금까지 농협은 계속 여러분에게 같은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뭘 물어보고 있는지를 각 은행과 농협중앙회 회장의 신년사에서 저희가 함께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주요 부분만 발췌를 해봤습니다 자 농가에 대해서 농협은행 먼저 그 농협은행의 행장님의 신년사부터 보면 사회공원 1위 은행의 영예를 지켜가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이중 무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세계경제 둔화의 조짐 자 세계경제 둔화의 조짐이 어디에 나왔죠? 세계경제 둔화의 조짐 아래 공포가 논술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상 최대의 국내 가계부채는 올 한해의 은행 건전 경영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리스크 요인으로 이제 될 것으로 보인다 자 여기서 이미 논술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IT 기업들의 도전과 업종 간 장벽을 허무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혁신 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집단 면접으로 가면 이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농협은행의 경쟁 기업이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여러분께 물어보는 방식으로 현재의 트렌드를 잘 알고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자 꼭 디지털 IT여야 이런 디지털라이제이션 현황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카드 역시도 여러분들이 어떤 트렌드에 있는지 이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는 흐름을 이해하시고 있어야 이에 맞는 내용들에 그들이 원하는 답변을 해줄 수 있겠죠 집단 면접에서 농협은행의 경쟁은행이 어디냐고 물어보는 게 신한은행이어서 아니면 국민은행이어서 그걸 물어보는 건 아닐 거예요 농협은행 본격적인 강의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농협은행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팜스테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농협이 하는 거고 농협은행이 주도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농협은 농협 중앙에 아래 신용 경제 따로 있고 그 아래 자회사로 농협은행이 있는 거잖아요 농협은행의 구조는 또 나중에 볼게요 어쨌든 범농협 안에서 팜스테이를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경쟁기업이 이제는 팜스테이라는 건 뭐예요? 농촌 가서 자는 거 그게 팜스테이에요 체험하고 자는 거 그러면 경쟁회사가 이제는 에어비앤비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팜스테이와 에어비앤비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어떤 디지털 금융 생태계가 만들어 가고 있는 현황들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들이 이런 거에서 나오죠 그리고 논술에서도 나왔죠 블록체인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전년도에는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물어보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혁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를 일반 직군이냐 아니면 IT 디지털 직군이냐에 따라서 물어보는 방식과 깊이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여러분께 물어봅니다 이런 내용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집단면접에서 IT 디지털 직군에게 본인이 잘 알고 있는 IT 기술 4차 산업혁명 기술 하나를 이야기하고 설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여러분이 자신을 뽐낼 수 있는 방식으로 면접에서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이런 뻔한 신년사를 여러분께 하나하나 같이 읽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소서에서도 보면 다시 자소서를 펼쳐보시면 4차 산업혁명 관련 항목이 있죠 4차 산업혁명 관련 경쟁력이 본인에게 뭐가 있느냐 일반 직군에게도 물어보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자소서든 아니면 논술이든 면접이든 계속 지속적으로 물어봐지고 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인재상이라는 추생적인 개념보다 신년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해하실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직원 여러분과 함께 추진해야 될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를 보면 농협은행의 은행장이 말하는 겁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는 농협 사업의 가장 본질적인 가치이다 자,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논술에서는 농가와 농업에 관련된 주제 농가소득 5천만원에 대한 이야기로 나오고 있죠 자, 이따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한편 도농교류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사업과 금융서비스 들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 여러분은 농가와 농협을 위해서 어떤 금융서비스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답변을 해보세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신 것들은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질문에 답변을 하실 수가 있어야 농협은행의 방향과 맞는 인재가 되는 거죠 자, 둘째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농협은행은 오픈API 개발, 모바일 플랫폼 확장 디지털 금융기업이 되기 위한 역량을 꾸준히 길러왔다 자, 여러분이 입행을 하신다면 입행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모바일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면 어떤 모바일 플랫폼을 만들고 싶으세요? 오픈API를 통해서 오픈뱅킹 시대에 대응을 한다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카드든 일반이든 IT든 디지털이든 여러분 모두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농협은행이 이제 넘버원 디지털 전문은행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비대면 채널 사업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또 글로벌 사업을 이제 다른 은행들에 비해서는 조금 늦게 시작했지만 농협은행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는 은행이었기 때문에 타행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늦게 글로벌 사업에 추진했고 지금도 뒤처져 있는 감들이 있지만 어쨌든 글로벌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농협은행이 어떤 국가에 진출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 국가에 진출을 해야 된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또 여러분이 일을 위해서 준비해 오신 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자, 농협은행은 금융 전문가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쌓아오셨나요? 왜 꼭 여러분을 뽑아야 되죠? 어떤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농협은행이 뽑아야 합니까? 답변을 해주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타행과의 영업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이런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농협은행이 다른 은행에 비해서 또 늦었지만 왜냐하면 다른 은행들은 WM 사업을 예전부터 많이 하고 있었죠 근데 농협은 계속 이야기 드리듯이 지역 경제 활성화, 도농 격차 완화 이런 어떤 빈부 격차 완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WM 사업에 진출도 늦게 했어요 하지만 이제 늦었지만 어쨌든 그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본인들이 키워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관리가 됐든 글로벌이 됐든 이제 마치 일반 시중은행처럼 그렇게 세분화되어 가고 있죠 기업금융이든 지금 기업금융 영향도 높을 거라고 그래서 기업심사역을 양성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기업심사역이 되기 위해서 뭔가 준비해온 게 있다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죠 기업심사역을 키워야 되니까요 본인이 신용보증기금이든 기술보증기금이든 인턴을 한 내용들이 있다면 연결지어서 이야기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금융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마케팅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부분은 6급에서는 세일즈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그래서 세일즈 면접, RP 면접을 보고 있죠 일반 5급의 경우에는 마케팅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영업점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전년도 토이 문제가 이 부분에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업점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 이걸 IT 직군이든 디지털이든 일반이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건 RP 면접과 토이 면접이라는 구체적인 면접 방식으로 여러분께 곧 다가올 문제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기업금융 역량도 높이고 세일즈 마케팅 부분 이런 전문성을 농협은행도 키워가고 있다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찾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금융투자 투자금융의 중장기 발전을 견인할 인재 육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일반은행처럼 투자금융 전문가 확대 다양한 사업 경험 축적 모멘텀을 만들어간다 이제 굉장히 일반은행화 되어가고 있고 이제 조만간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처럼 농협은행도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부문별 채용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아직은 아니니까요 농협은행 중앙회 회장의 신년사도 같은 측면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농가와 농업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자소서에서도 물어보고 있고요 농가소득 5천만원 논술 문제였죠? 농가소득 지금 얼마인지는 아세요? 4200만원 수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면접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감안을 하시고 들어가셔야 된다 IT 직구는 PT 면접을 보죠 IT 직구는 PT 면접을 보면 뭘 물어보겠어요?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디지털 플랫폼화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PT하게 하는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나오겠죠 아까 오픈 API 내용이 있었죠? 그럼 여러분들이 오픈 API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시고 그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농협은행이 바라는 창의력이라던가 혁신적인 사고 이런 전문성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냥 단순히 신문기사에 나오는 오픈 API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역량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의 가시적인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디에 나왔어요? 논술에 나왔고 그리고 여기 글로벌 경제 또 이야기하죠 중앙회장도 무역 분쟁으로 불확실성 커지고 경제 성장률 낮아진다 이거 논술 문제 자 논술 문제 하나 둘 여기 두 개나 나왔죠 계속 5천만원 이야기하고 있고 자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량이 낮습니다 특히 저소득 농가를 중심으로는 더 낮은데 그럼 이 가입률을 지금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내가 일반이라면 내가 IT 디지털이라면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이 나머지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서 이게 어떻게 면접에 이어질지를 보셔야 됩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농업 농촌의 미래 희망을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스마트팜, 팜스테이, 반농반넥스 이런 것들이 청년 농업인 육성,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나오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체크해놓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한번 어떻게 하면 그 농협은행이 계속 이야기하는 범농협 시너지 강화를 하고 그리고 도농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5천만 원을 만들어내고 디지털 시대에 대응을 하고 전문성을 쌓아 나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접을 준비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농협은행이 바라는 인재상에 구체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인재가 되어서 면접장에 가실 수 있게 될 거다 그러니 농협중앙회 회장과 농협은행장의 이야기를 잘 들어봐라 이게 수협과는 좀 차원이 다른데 수협은 수협은행이 있고 수협중앙회 회장이 있어요 근데 수협은 수협중앙회 회장과 한통속이 아니에요 우리 은행에 있던 사람이 수협은행 은행장이 되어서 지금 수협은행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완전 시중은행화 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농협은행은 지금 농협은행 은행장이 어디 있던 사람이냐면 원래는 농협중앙회에 있던 사람이 지금 농협은행장으로 온 거여서 농협중앙회와 농협은행은 거의 같이 간다 수협은 은행장과 중앙회가 연결 중앙회 회장이랑 은행장이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 시중은행화 되어 가고 있다 거의 우리 은행의 영업 방식을 그대로 지금 이식하고 있습니다 농협은 수협은행이랑은 다르게 계속 그래서 농가, 농업, 농협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다 사실 농협은행은 원래는 농협중앙회, 지역 농협들 그 지역 조합원들이 출자해서 만든 조합 법인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고 그 조합장들이 다시 농협중앙회 회장을 선출하고 그 농협중앙회 회장이 농가들을 위해서 그럼 일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 농협중앙회에서 출자금을 모아서 이제 도시에도 금융을 공급하자 해서 만든 게 농협은행인데 그러면 원래 농협은행은 그냥 일반 시중은행화 되어야 되는데 그러고 있지 않은 이유가 계속 농협중앙회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수협이랑은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부분들이 일반 시중은행과 다른 측면이 있게 되고 논술이든 자소서든 면접에서 계속 물어봐지는 거다 그래서 일반 시중은행 준비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측면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신년사는 다 같이 살펴봤고 이어서 나오는 농협은행의 채용설명회를 들어보시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채용설명회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채용설명회 제 이야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겠죠 인사담당자가 하는 이야기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듣고 그 다음 그 농협은행이 찾는 인재상을 이해한 이후에 이제 집단 면접이든 RP 면접이든 토이 면접이든 PT 면접이든 심층 면접이든 들어가서 답변의 구체적인 연습을 하셔야 그들이 원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 답변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채용설명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